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평소보다 조금 성나라하고 성나라하고 조금 솔직한 솔직한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케이 렛츠기릿 저녁일에 남자친구한테 코스프레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좋아할까요? 아주 바람직하신 여성분이시네요 진짜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싫은 게 뭐가 있어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있어 어? 보시는 분들 남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남친구가 이벤트를 해줘요 백일 이벤트 코끼리 팬츠를 보다 못해 좋아하실 거 좋진 않네 아 사진을 보고 소감 첫 번째입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코스프레의 정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토끼거든요 세 번째 갈게요 아 중국이 되게 전통이 좋다 앨범만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중국도 굉장히 좋은 나라네 코스프레까지만 좀 특별한 의상 저는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좋아요? 네 아니 이거 좋아하는 게 제일 그럴 수 있죠?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코스튬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딱 해요 뭐 제품은 잘못된 거 아니죠? 진짜 이런 제품인 거죠? 일단 방귀 끼면 X대요 필터링이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방귀 끼면 X대고 편한 점은 있어요 똥 쌀 때 바지를 안 내려도 되고 닦을 때 안 내려도 되고 급통 왔을 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싸면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코스프레 이벤트를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많다 밖에도 보통 그런 일이 흔한가? 흔하냐? 네? 진짜? 네? 좀 엄마가 보고 계셔 말을 할 수 없어 그럼 어머니라는 것이 본인이 구독자셔서 본인이 부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분이 자의적으로 제가 했다는 말을 안 했는데 어머니 어머니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 딱히 원하진 않지 않아? 원해? 그거를? 원하나? 원하는구나 너랑 다른 남자도 있어? 네 넘어가시죠 너 또 나 6초밖에 하려고 하자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 이제 아니야 받으신 거 같은데 받았을 때 뭐라고요? 아니 왜 받은 걸 기정사실화 시키시는 거야? 어쨌든 혹은 받으면 어떨 것 같나요? 딱 있어 내가 응 딱 보내는 것 같다고 응 어 너 방붙이면 X댔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분위기에 아니 근데 앞으로 들어오면 모르지 아니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지금 왜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앞으로 들어오는데 아 코스프레를 해주면 남자친구가 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걸 해주는 사람은 절대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팩트죠 가볍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사회 구조 자체가 여성이 뭔가 성적으로 주도하거나 리드를 하면 가볍다는 인식이 연결되어서 그런 거 같아 맞아요 그건 이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여자가 성적으로 남자를 많이 만나면 그건 어떤 일반적인 표현이 남자가 여자를 많이 만나면 자랑시 여겨지는 이런 사회 문화는 분명히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해준다는 것 자체는 남자 입장에서는 뭘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안 좋아할 리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도망치는 건 힘들 것 같다 강구가 나온다 큰일 난다 너무 오픈되어 있다 이건 패티입니다 강구가 초래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까도 돼요 혹시 의심스럽게 그쪽 패티심 저기 패티심 여러 개라서 어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잘한 LAN